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뮤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GS 시리즈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번엔 두 개의 다른 디자인과 스위치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 겁니다 풀배열과 텐키리스 구성품은 동일하니 언박싱은 생리학 배터리 스펙이나 기능에서도 차이점은 없습니다 물리 버튼의 배치 차이만 있어요 풀배열은 민들레, 텐키리스 쪽은 스카이입니다 둘 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직접 보지 못한 라이트, 라벤더, 아미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타건감 비교해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차이점이의 파일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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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들어보시기에 어떠셨나요? 너울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이축도 진짜 맛있네요 더 강한 손맛과 구분감이 필요하시다면 너울축을 더 낮고 차분한 느낌이 필요하시다면 한이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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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